구독,좋아요,빨로우 해주시구요. 오늘 첫컬 국민낯고새 소고기 전골 배달합니다. 국물이 진골,와 소주 한잔 따라놨구요. 소주에다가 소고기 전골. 국물 진짜 진골이네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죽여줍니다. 소곱창 전골이니까 곱창도 한번 먹어볼까 소곱창. 고소해이 맛있네요. 그리고 사리면도 하나 주셨고, 우삼겹도 이렇게 추가로 저는 두팩이나 주겠어요. 왜 두팩을 주는지 모르는데, 여기 우삼겹도 들어가있어요. 우삼겹에다가 소곱창 하면은 말 다한거죠. 그 다음에 라면 사리에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어어어어어어